하이! 하이하! 킥살롯! 아 너무 더워 빨리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덥다 핫? 이쪽으로 와 앉아 리모컨 어딨어? 리모컨? 왜? 에어컨 리모컨 우리 아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좀 아껴 써야돼요 리모컨 어딨어? 아이 쓰지 마 쓰지 마 믿네 아이 더워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래? 바람 좀 어떻게 안 되겠니? 왜 안 돼? 뭐야 배터리 어디 있어? 쎘어요 안 쓰니까 우리 아기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턴 얼마나 센지 알아? 어머나? 어머나? 어머나 깜짝 놀랐어 3억 나중에 많이 벌면 되지 어 선생님 너무 많이 쓰고 있어 뭐 가스비 뭐 10만원 전기비 뭐 8만원 뭐 교통비 차비 뭐 커피 음식 그래서 지금부터 돈 버려야 돼요 얼마나 비싸는지 몰라 이렇게 돈도 열어면 어떻게 보내 아이 괜찮아요 그 야 야 에나벨 에나벨 너 설마 너 너 설마 부채로? 괜찮죠? 응? 야야 열만 받는다 시원하지 않아? 왜 안 해? 응 시원하지 않아? 시원해 시원해 아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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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더워, 더워. 임산부 있잖아요. 더 더워. 그냥 한번 샤워해보고 아직 더워요. 그럼 에어컨 틀어줄게요. 진짜? 어, 진짜? 빨리 샤워해.